우리 박찬열 군 또 팬이 직장했군요 어쨌든 우리 기타 연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기타 외에 혹시 다루는 악기가 있습니까? 원래 밴드에서 기타 말고 드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래 밴드에서 기타 말고 드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까? 네 일단 저를 이렇게 엠 자리에 놓여서 정말 감사하고 세게 때려도 되나요? 아니 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저 주변한테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찬연입니다 원래 밴드에서 기타 말고 드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K 찬연입니다